기상캐스터 배혜지 축사, 양식장 등 강풍 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타이완 남쪽을 지나고 있는 태풍 링링은 이번 주말 한반도를 관통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 논문으로 입학이 취소된 전북대 교수 자녀 2명의 고교 생활기록부가 허위 기재된 사실이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생 2명의 담임교사들은 생활기록부에 학회 발표하지 않은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쓰거나 논문 기재 금지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사 3명을 징계해야 하지만 징계 시효 3년이 넘어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의 14개 시군이 내년부터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 공익수당 조례 제중을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전라북도가 정한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이 공익적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며 농업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연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만 9천 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의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지난 7월 12개 농민단체가 농민수당에 합의한 만큼 증액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간접 고용한 환경미화원 가운데 일부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8개월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조성을 전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는 10일까지 전주시의 답변이 없으면 10일에 간접고용 환경미화원이 참여하는 경고파업을 하고 25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34곳에 모두 24억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에는 모두 246곳에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2,225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노인형 공공일자리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661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수소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50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9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에 의결될 전망입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의원 6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선거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한 번 더 도와주면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는 걸 적극 막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6살 주 모 씨가 50살 박 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후진을 하다 뒤에 서 있던 주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진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이후로는 태풍의 영향을 받아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넘게 내릴 것으로 예보됐고 벼락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의 세찬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익산과 군산 30도, 전주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주말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주말 새벽부터 직접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JTV 어드신뉴스 예고입니다.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시설물이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 사례처럼 무주군이 추진하는 태권부위 전망대 역시 같은 전철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교육청이 아버지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학 입학이 취소된 교수 자녀 2명의 고교생활기록부를 점검한 결과 논문 기재가 부적절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업주들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V 어드신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V 어드신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